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명칭이 바뀌었어요 입시미술사용설명서에서 그림 그리는 배선생 약간의 확정성을 위한 도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좋게만 봐주지 마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바로 제니그리기 입니다 이수라건이 여름방 끝나고 홍보시즌이에요 특강 수치특강 들어가면서 이제 아이들 모으는데 있어서 홍보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한번 탈격적이지 않지만 제 사심을 듬뿍 담아요 제니그리기 가져왔습니다 공책 만들어서 배포할겁니다 받는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제가 그린 제니는 요 사진입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니에요 아주 예쁘죠 사심을 아주 듬뿍 담아서 그려봤구요 저번 정극 그리는 거랑은 좀 다르게 아주 작게 시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있는데 작은 이 극사질 표현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요 들여다보는 그 맛도 있고 아주 세심하게 그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관찰력 그리고 엄청 작은 붓질 그 아주 작은 세계에 좀 빠지면 아주 재밌습니다 다들 한번 시도 한번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용지는요 저 다들 거기 화구 사러 화방이라고 하나 화방 가시면 다 있어요 일러스트 보드 크리센트 일러스트 보드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사용했는데 그게 아주 입자가 고와요 곱고 보드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서 색도 잘 올라가 벗겨지지도 않고 근데 다만 좀 잘 안 지워져요 그냥 일반 수채화 용지는 좀 벗겨지는 게 쉬운데 얘는 좀 잘 안 지워져서 수정이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모라 하기에는 용이한 용지인 것 같구요 그리고 질문 저기 계신 김선생한테 질문 좀 해주시죠 왜 제니를 보여줘? 제니가 엄청 이뻐서 제니도 뭐 제니를 좋아하나?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친구들이 제니를 매우 좋아하더라구요 쉴 때 뭐 제니 사진을 막 뭐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본인보다 아이들을 타려고 했다 그쵸 친구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뭐냐 본인이 사실은 없었다? 전혀 그건 아니고 그리면서 너무 재밌었고 속도도 낮고 뭐냐 하는 게 없어요? 요거 꼬박이 2주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씩 투자해서 꼬박하게 근데 시간을만 치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은 있나요? 그냥 2시간 치고 기주니까 거의 한 꼬박 24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이거 작은 그림인데 엄청 오래 걸려요 옷에는 사실적인 표현을 번지게 해주셨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구요 다 리얼리즘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약간 이런 그림 같은 느낌과 리얼리즘이 약간 결합됐을 때 오는 그 신기함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있나요? 애로사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그림이 작지 않아요? 작아서 쉽지 않습니다 결코 큰 그림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점 하나 잘못 찍어서 인상이 확 바뀌기 때문에 큰 그림은 조금 오차가 있어도 그게 좀 커버가 되는데 얘는 바로 확 티가 난 거예요 코에서도 요 톤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 제니는 제니가 아니게 되는 거죠 어렵고 큰 종이보다 작은 종이에서 들어간 머리카락은 더 얇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뭉쳐서 그려지는 부분도 있고 이 뒤를 살릴 거면은 심한 영호붓까지도 써서 최대한 그렇게 표현해야죠 여기까지 뭐 할까요? 제가 준비한 제니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이어지는 제작 영상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좀 부탁드리고 그림 그리는 대선생 앞으로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이쁘다 기다려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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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